네 2016년도 제 5 첫번째 한국사능력시험 총 횟수로 따지면 제 30배죠. 처음에는 몇번 안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을 때쯤부터 연당 횟수가 더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한국사능력시험 문제를 통해서 초급문제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40문제 그리고 중급은 중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로 50문제 그리고 고급은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고 한 대학에서 외우는 교양역사 수준 그거 수준으로 한 50문제가 나와요. 50문제가 나오고 각 급별로 1급과 2급 3급과 4급 5급과 6급이 그렇게 묶여있는데 최소 60점 이상을 받아야지 합격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70점 이상부터 상위 등급이 부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상위 등급이 은근히 좀 많기는 하죠. 다들 상위 등급 보라는거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총 50문제 중에 1점짜리 문제가 10개 그리고 3점짜리 문제가 10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2점짜리에요. 그리고 각 문항당 100점이 모두 표시가 되어있고 저는 이 50문제를 5문제씩 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묶어서 세트형 문제는 수능처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20문제밖에 안되니까 금방 푸는데 그런데 이제 수능 문제가 한국사 영역이 올 겨울에 치르는 수능부터 의무 영역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전까지는 사회탐구 영역에 소속됐다가 한국사 영역으로 단독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사 영역의 합격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엔 솔직히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어떻게 무슨 반타작만 하면 합격이래. 그래서 한국사 영역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패스 or 페일이에요. 패스 or 페일 방식으로 그냥 합격 불합격만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차라리 제 생각은 그래요. 아예 수능을 그냥 일정의 자격고사화를 해가지고 한 60점, 70점? 아니 아니 그건 너무 높다. 한 60점 이상만 맞으면 그냥 누구나 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60점 미만은 자격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은 대입 경쟁률 자체가 팍 줄어들고 갈 사람만 딱 가게 된다니까요. 물론 근데 그러면 문제를 쉽게 되면 안 돼요.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배가 부른 상태라. 자 1번 문제 시작할게요. 1번 문제 가시대에 처음 등장한... 처음으로... 저 이번에 컬러 인지 했어요. 컬러 인지 했고 사실 이거 한번 보고 이면제로 쓸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이면지 많이 쓰는 사람들은 수학문제 푸는 사람들이지. 저는 사실 딱히... 가시대에 처음 등장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뭐... 윈도우즈 XP 브라우저 창이 떴는데 가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부여, 송국리, 여주, 흐납리 등이 있습니다. 자...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청동기 시대 그... 이제 고조전 사회가 시작되는 그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시를 뽑았다. 2번 순배 찌르개를 이용하여 사냥을 했다. 3번 거푸집을 사용하여 도구를 제작했다. 4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5번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라고 나와있죠. 자...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시를 뽑았다. 이거는 석기시대 이구요. 그리고... 순배 찌르개 그 찍는 돌은 그냥... 찍는 돌은 구석기 시대에요. 그리고 거푸집 사용하여 도구를 제작했다. 이때 거푸집을 이용해서 거푸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딱 붙여. 그리고 거기에 청동을 딱 쏟아 부어요. 그러면 그 모양을 본떠가지고 청동검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동굴이나 가까이 막집에서 살았다.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이고 5번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여 식량을 저장했다. 이거 역시 신석기 시대에요. 참고로 토기는 그... 청동기 시대가 오히려 더 단순한 토기가 돼요. 왜냐면... 이때는 토기 그릇 자체의 무늬는 좀 축소를 하면서도 차라리 좀 더 실용적인 토기를 만들자. 하는 생각에 그렇게 토기를 제작했다고 해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뭐... 뭐 설명했다고... 뭐 처음에 좀 얘기 좀 하고... 그... 1번은 했는데 벌써 6번이 지났어. 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창성할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에 다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삼국지 동의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산천을 중요하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음락을 침범하면 벌로 노비나 소 말을 부과했다. 자... 가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미리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키워주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단락이고요. 나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이제... 뭐 사망에 관한 얘기인데 음... 갑언 민며느리 제도 그... 여자를 어릴 때부터 데려가서 키워서 음... 며느리를 삶는 그 민며느리 제도는 옥저에요. 근데 갑언 10월에 동민이라는 제천행사를 열렸다. 옥저의 제천행사는 동맹이 아니죠. 동맹은 고구려 였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시 열었다. 이거 역시 그... 해당되지는 않아요. 나번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3번 그리고 나번 제사장이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이것은 좀 약간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 음... 음... 아... 아... 나 이거... 아니 뭐... 먹방을 가끔 하는 bj이지만... 가번과 나번 볼게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낭과 외에 등에 수출했다. 아... 이거 역시 음... 동예가 철기를 많이 수출했죠. 음... 정답은 3번 만약에 이 선택지가 음... 뭔가 선택하기 약간 좀 어려운 설명이 있으면요. 해당되지 않는 거를 먼저 그... 짝짝짝짝 잘라내면 돼요. 짝짝이 치고 취소선 긋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갈게요.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료로 고른 고조선 변천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니 조선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이것은 역시 삼국지 동의전이 되게 많이 출제됐네요. 이번에 사극으로 삼국지 만들건가? 근데 중국 사극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화드라마 보통 한국사로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삼국지가 나와 삼국지 동의전 이 동이라는 부분이 동의족을 우리나라에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식이 블랭크가 되어있고 그 다음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동쪽에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투항했다. 준왕은 그를 믿고 총회하여 생략 백리의 땅을 봉해 서쪽 변경을 지키도록 했다. 자... 주나라가 쇠약해졌대 그리고 연나라가 왕이라고 칭했대 이 시기는 사실 이거는 한국사만 알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쉽게도 동아시아사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중국 고대 역사이고요. 중국이 서주시대가 있고 동주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주시대 때는 봉건 제도를 통해서 힘이 엄청나게 강성해졌던 시기인데 서주의 마지막 왕이 포사라는 여자한테 푹 빠져요. 포사한테 하여간 얘나 지금이나 얘 이성한테 유혹을 당하면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포사가 저나 비상경계령을 내려주시와요 뭐 이렇게 한거야 뭐 포사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뭐 왕이 포사의 마음을 진짜 웃게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쁘긴 한데 여자가 잘 안 웃었나봐요. 그래서 야 어쩌면 이 부인이 웃을꼬 해가지고 그 한번 근데 어느날 봉화가 잘못 울린거야 그리고 봉화가 원래 다섯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단계가 평시 두번째 단계가 경계 세번째 단계가 저기 국경에 접근 세번째가 두번째 주의 세번째 경계 네번째 단계가 적이 접근 다섯번째 단계가 적과 전투를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봉화가 최소 한 3단계 4단계 정도 올렸나봐요 실수로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다 모였어 황도에 다 모였는데 그걸 보고 포사가 근데 이제 그 허탕쳤잖아요 허탕친거 보고 포사가 씨익 웃는거야 포사가 씨익 웃으니까 이 왕이 되게 기뻐한거야 드디어 웃었도다 해가지고 무슨 특명 포사를 웃겨라 해가지고 이제 이제 막 그 계속 틈만 나면 그렇게 봉화를 막 울린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런 군사들도 안 움직여 그래서 포사가 이제 웃음거리를 잃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제 서쪽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진짜 진짜 봉화를 울려야된 시기가 온거에요 하지만 계속 그 포사를 웃긴다고 그 장난을 쳐댔으니 여러분들 그 장난전화가 나쁜 이유가 그거에요 봉화를 울렸는데도 그 전투를 시작했다고 다섯개 다 울렸는데도 그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서주는 멸망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호경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아마 장안성이라고 불렸겠죠 근데 이제 장안성이 도읍일 때하고 그 동쪽에 그 낙양성이 도읍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양으로 도읍을 옮겼을 때를 동주시대라고 부르는데 동주시대가 되니까 이 봉건제후들이 이제 그 이제 주나라 그 첫 번째 그 왕때는 다 뭐 왕이 계승권이 없는 나머지 아들들을 그 지방제후로 해가지고 다 그 봉건제후로 시작했으니까 처음엔 관계가 긴밀했겠죠 근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결국 결국 각자의 나라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엔 그리고 성씨가 그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또 지방에 따라서 성씨를 또 다르게 하면서 이제 지반이 다 갈라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춘추 춘추 시대가 돼요 가운데 중앙에 동주 정부가 있고 그 지방에 다섯 개 나라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춘추 오패라고 하는데 그 이때만 해도 동주를 좀 존중을 해주는 시기였어 그런데 춘추 전국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가요 전국시대가 될 때는 그 춘추 오패가 다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막 그 막 공자에 노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생겨나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노나라의 이웃에 있고 산동 지방에 있는 산동반도에 있는 제 나라가 제일 강력했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이게 나라들이 엄청나게 쪼개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한 이제 7개의 나라가 남아 얘네들을 전국 칠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전국 칠흥 중에 고조선하고 가장 근접했던 나라가 연나라였어요 이때 연나라가 고조선을 좀 일부 침입을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동을 좀 경계로 하게 돼요 이때부터 하여간 이 시기에 그 아 뭐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 이런 전국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만이 조선으로 망명하단 시기 이 시기의 중간에 있었던 예를 고르라는 거예요 아우 설명이 너무 좀 길었죠 이번 문제 자 기역 연나라 당수 진계가 침략했다 니은 한나라 무죄가 군대를 보내 왕검성을 공격했다 이거는 조선왕조가 멸망하는 시간 조선이 멸망할 때예요 고대 조선이 멸망할 때 그리고 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집했다 그리고 이 조선상 역기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아있다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남아간거는 그 뒤시기 그래서 기역과 디귿 정답이 돼요 정답은 2번 제가 이거 시험 문제 해설강의를 하면서 시험 문제 해설강의를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너무 설명이 길어져 설명으로 길어지다가 또 이게 인문학하는 사람들 특징이 가다가 얘기가 딴 데로 세요 춘추전국 시대에 너무 길게 설명을 해줬어요 4번 문제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이 유물은 고령지산동 32호 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을 만든 나라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금동관 편가복 판가복과 투구 고령지산동 32호 분이래요 경상남도 고령군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이 고령이라 함은 옛날에 그 가야를 6개의 가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 그 그 이제 김수로 라고 하는 수로왕이 이제 가장 그 엘리트여가지고 금관가야 금세가 아래서 깨어났다고 해가지고 금관가야를 다스르게 돼요 이 금관가야는 지금의 김해에 있고요 있었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령가야 고령이 있었고 뭐 대가야야 하면 이제 대가야 쪽은 약간 백제 쪽 가까이 있었어요 전기가야는 금관가야가 강성했고 후기가야는 대가야가 강성했어요 그 금관가야 고령가야 가야 뭐 성상가야 대가야 뭐 뭐 뭐 아랑가야 아라가야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소가야 6개의 가야가 있었다고 해요 네 다크다비드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 4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고령가야에 대한 설명이겠죠 근데 고령가야이긴 하지만 이 6가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6개의 국가가 모두 다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기가야는 금관가야 중심이었고 전기가야하고 후기가야를 구분하는 기준은 서기 400년이에요 이 서기 400년이 중요한 이유가 고구려의 광개토태황이 광개토태황이 외군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만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서라벌까지 왔었어요 서라벌로 와서 신라를 구원해줘요 광개토태황이 그리고 일부 고구려군이 일부 고구려군이 가야 쪽까지 진출을 해요 그 이때 그 이때 외구들이 일부 가야 세력들하고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쪽까지 평정을 해요 그래서 금관가야는 망하지는 않았는데 세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 금동관하고 판가보트구 이거는 대가야 유족이고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한 것은 맞아요 가야가 좀 아쉬운 거는 그 연맹왕국 단계가 있잖아요 그 고대 조선이 망한 다음에 이 철기시대가 되면 이제 막 옥저 동해 부여 그 가야 이 등이 연맹왕국이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 연맹왕국 단계를 넘어서 이 중앙집권왕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죠 가야는 그 연맹왕국 단계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저 58점 맞았어요 하아 안타깝다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합격이었는데 한 문제 더 맞으면 합격이었잖아요 2점짜리 하나 더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한테 솔직히 고급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 대학 교양 수준이에요 대학 교양 수준의 문제를 고급 문제로 내요 그러니까 대학 전공자들한테는 쉽고 그냥 대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 어쨌든 어쨌든 자 그 다음은 이제 5번 문제 갈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천정대라는 곳에 대한 설명이 여기 붙어 있죠 자 이곳 천정대는 가하의 귀족들을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던 정사암으로 추정되는 장소이다 삼국유사에는 재상을 선출할 때 세 네 명의 후보자 이름을 적어 상자에 넣어 밀봉한 뒤 정사암에 넣어뒀다가 얼마 후에 상자를 열어 이름 위에 표시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 선출 제도는요 백제의 재상인 좌평을 선출할 때 활용하던 제도였어요 이 좌평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그 여섯 명의 좌평 제도가 있거든요 백제 고이왕 때 확립된 제도로써 이들 여섯 명을 재상으로 해요 좌평은 최고관등이고 백제의 열여섯 관등 중에 최고관등 여섯 명이 처음에는 여섯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제 전지왕 시대 때 이들 여섯 명 위에 그 좌평들을 좀 한 번에 묶어서 통설할 수 있는 상좌평이라는 관직을 신설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좌평이 총 일곱 명이 되고 의자왕 때는 좌평이 수십 명이 돼요 의자왕이 아들들한테 다 좌평 몇을 줘버리거든 그래서 가 국가는 백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골폼에 따라 관직 승진할 제안이 있었다 이거는 신라를 이야기하고 2번 신대법을 실시하여 빈민에게 고국식을 빌려주었다 고구려 고국천왕시대 세속 5개를 규범으로 삼는 화랑도를 운영하였다 이 화랑도가 운영된 시기는 신라 중기시대죠 그리고 왕족인 부여시와 여덟성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백제예요 그리고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긁어 활쏘기를 가르쳤다 이거 경당 고구려 그래서 정답은 4번 참고로 백제는 부여시가 왕족이고요 진시하고 해시가 왕비족이에요 진시하고 해시가 아니면 백제는 후궁을 배출할 수는 있지만 왕비를 배출할 수는 없었어요 왕비족이 따로 정해져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진시하고 해시가 아니면 왕비족이 아니야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 있는 그 계로부가 그 이제 왕족이었고 왕을 내는 부족이었고 그 연나부가 왕비족이 돼요 자 5번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녹화를 잠깐 끊고 다음 녹화 1 2 3 6